예배음악의 전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? 주님의 한 대로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걸출한 옭아니스트가 오늘 정말 최고의 대파트리를 많은 곡들 중에서 엄선하고 엄선하고 가장 예배에 가까우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선택해서 연주하게 되는 것을 문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오셨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캐롤 서비스도 있습니다.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함께 오셔서 기쁨을 입당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판의 아리아를 들을 수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연주자는 MWCM의 대한나 선생님이십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연주자는 우리 MWCM의 한혜성 선생님이십니다.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한 순서도 정말 지루할 틈이 없이 재밌게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별히 두 번째 연주할 때 연주자 이름이 하나 빠진 것들을 이야기하겠는데 합시코드가 오케스트라 파트를 대신해서 우리과의 수아라나카 학우가 또 합시코드를 연주합니다.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요. 프로그램을 자신이 만들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뺐어요. 오늘 알았어요. 제가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이제 1분 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준비된 두 분의 органи스트 한번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. 대한나 선생님이 한혜성 선생님입니다. 이제 첫 번째 органи스트 순서 대한나 선생님을 맞이하겠습니다. 박수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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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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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,